안녕하세요. 예한세무에게 임하섭 세무사입니다. 5분특강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6강 진단기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단기준일 지난 시간에 한마디 드렸었죠. 재무제표 결산일이다.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준일, 진단일, 제출일 이 세 가지를 과연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 결산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반면에 진단일은 진단보고서 작성일로 진단하는 세무서가 기업진단을 수행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일은 진단기준일보다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일과 진단기준일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제출일입니다.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하루만 늦게 제출을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진단보고서로서 진단보고서로서 등록관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7월 말이 진단기준일이고 진단일이 8월 27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출일이 8월 30일인데 대표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제출을 하려고 보니 9월 1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진단보고서가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경유가 되자마자 바로 제출하는 것을 한번씩 실무자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별 진단기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허등록 신규신청의 경우 직전월의 말일이 진단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는 달이 7월이다라고 했을 때 진단기준일은 6월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설법인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저희가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20일이 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일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네, 안 된다는 거죠. 20일 플러스 1일, 즉 하루가 지나야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영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도양수 계약일이 될 것이고 분할합병의 경우는 분할합병 등기일이 될 것이고 자본금 변경의 경우는 자본금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태조사의 경우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실태조사의 경우는 공문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 공문에서 보시면 등록관청이 이제 실태조사를 언제 언제까지 받아라라고 지정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지정하는 날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진단기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때 진단기준일은 영업정지 종료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단기준일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특강 임하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